자기 세례식을 기억한다는 게 그게 말이 돼? 말이 안 돼도 사실인걸?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겠지? 이마에 닿던 유리병의 차가운 느낌이나 아버지 심장 소리 같은 것까지 기억나는데? 역시 들은 게 아니야. 기억하는 거지. 카톨릭도 아니잖아. 개신교 중에도 세례식하는 종파 있어. 왜 갑자기 세례식 얘기가? 요즘들어 생각났어.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. 우리 결혼기념별날 만나는 거 그만하자. 왜? 이런 날 둘이 밥 먹는 거 이상하지 않아? 그것도 결혼식 올린 호텔에서. 이혼했으니까 디너 할인권을 보내지 말라 그래야 되나? 아니면 각자 한 장씩 나눠 갖고 딴 사람하고 와야 되나? 계산할 때 모냥 빠지지 않을까? 두 장도 나죠. 간단하네. 그게 꽤 좀 어려움이 있지. 이 집 스테이크 맛이 장난이 아니거든. 쪼잔하기는. 축하 사진 찍어드리겠습니다. 아 네. 아 나 정말 나 또 깜빡 잊을 뻔했다. 이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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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. 이혼기념일에 만나는 건 어때? 총 맞았어? 화이트데이를 당신이랑 분에게? 추워. 각자의 길을 가자고 헤어진 지 1년 6개월. 이혼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만날 일이 자꾸 생긴다. 살아있다면 두 살이구나. 살아있으면 한 살이구나. 작년엔 그렇게 말했다. 앞으로도 계속 죽은 아이의 나이를 세워가겠지. 젖은 눈으로 먼 하늘을 보면서. 아악. 뭐 체액이 남아 도는 것 뿐이지만. 반지 어째어? 버렸어. 진짜? 생각해보니까 가위하더라고. 그래서? 사라졌어. 왜 버리자니 아깝고 갖고 있자니 꼴 보기 싫은 것들. 서랍 안쪽 깊숙이 넣어놓잖아.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. 신기하지? 뭐야? 생각해보면 이혼한 부부가 만나야 할 일은 세고 셌다. 헤어질 때 빠트린 물건을 돌려줘야 하기도 하고. 이게 왜 추방에서 나와? 이게 왜 추방에서 나와? 편지로 썼나. 이거 당신 거지? 잘못 가져간 물건을 돌려받기도 한다. 많이 찾았지? 당신 진짜 아끼던 건데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힘주세요. 그렇지 그렇지. 한 번 더 주세요. 빨리, 빨리. 빨리, 빨리. 선생님, 선생님. 산모보다 먼저 기절해가지고 산모보다 늦게 깨어났다. 나는 왜 생명이 태어나는 그 신비한 순간에 결정적으로다가 뇌에 산사 공급이 안 되는 거냐고. 이사도 사람인데 두세 번도 아니고 한 번쯤 그럴 수 있다고. 나 세 번째다. 같이 쓰실래요? 네. 뭐 안 시켰어? 너는 니 생일날 니가 늦으면 어떡해. 살다 보면 늦을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. 얘는 왜 연탕불 꺼졌어? 다시 놀랐어? 초대받고 왔어. 내가 불렀어. 들었지? 부른다고 오냐? 조용필이야. 전용록이야. 10만원. 받고 10만 더. 콜. 지효야 못다 핀 꽃 한 송이 누가 불렀냐? 마야. 아니 젖도 안 뗀 친구한테 물어보면 뭐 어떡하지. 야 야 공준표. 야 야 그 못다 핀 꽃 한 송이 그거 전용록이 부른 거지? 조용필이지. 니 무슨 소리야. 당신 운동 좀 해라. 운동? 나 몸무게 그대로인데? 그러니 더 문제지. 근육은 줄고 지방량은 점점 증가하고. 타임. 곳곳에 숨어있는 근육 잘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하셔. 뭐? 아 그 근육? 생각나셨어? 과략근. 음료수 뭐 마시고요? 아유 아유 죽마. 괜찮은데. 몸매도 괜찮고. 돈 필요해? 근데 왜 남자가 안 생기냐 이거야. 그건 니 성질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. 그러는 당신은 여자 있나 봐. 나 이번 주말에 선 봐. 무지하게 이쁘게 생겼대. 그래? 축하해. 그래서 완전 똥 밟은 거네. 나는 그대를 사랑해. 그대 곁에 있고 싶어요. 아우 깜짝이야. 아우 깜짝이야 씨. 그거 그만 포기해요. 아휴 닥터께서 아무리 적적기를 하셔도. 이런 형부는요. 끝난 사이예요. 아아. 너 나하고 헤어지고 나서 남자 만난 적 있어? 누가 소개시켜준다고 해도 싫다고 그런다. 니가 어떻게 알아? 니가 돈 닦는 거야? 돈 닦는 것도 아니고. 너 그러다 좀 니 몸에서 살이 나와. 남자한테 질려서 그래 니 때문에. 그래. 다 내 탓이지 뭐. 날 욕해라. 어이. 이동진 씨. 야. 니 뭐 저 독거노인으로 놀고 싶어서 그러게. 어? 왜 그러는 거야 정말. 어? 그만해라. 아니 내가 너 남자 소개시켜주니? 그래. 내가 좀 말 나온 김에. 내가 저 남자 소개시켜줄게. 그만하라고. 어? 니 원하는 스타일을 얘기해봐. 어? 하늘처럼 소중한 님이여. 내 인생의 물을 밝혀주신 님이여. 많이도 끄집어내네. 어? 저렇게 쏟아낼 걸 뭐하러 들이부었어? 우선은 돈이 많아야 돼. 성실은 기본이고 세련된 외모에 스타일도 받쳐줘야겠지? 안경 쓴 남자 싫어하는 거 알지? 누구 때문에 싫어하게 됐는지는 알 거고. 무슨 얘기 하나 했다 나는. 나 선본되니까 그렇게 신경이 쓰이셨어? 어쩐지 아까부터 내 내 얼굴이 안 좋던만. 에이 그렇지. 그렇게 말해놓고 꽤나 캥기셨나봐. 아휴 진짜. 속 좁은 애이여. 택시! 택시! ismus. 잠시만. 내 사랑. 내 사랑. 그때 너는 그냥 지나쳤다면. 아직도 믿고 싶은. 내 사랑 속에는. 언제나 전 같은 내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